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최근 이딴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또다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전협정 70주년에 맞춰 대규모 열병식도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이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자진 월북한 미군 병사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그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엔사 측이 미군 병사의 송환을 위해서 북측과 접촉하고 있는데 북한이 어떤 답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도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열흘간 세 차례 서로 다른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도발의 배경 어디 있다고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 열흘 정도만 볼 것이 아니라 상반기 전체를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 초부터 보면 일단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3월 말 정도에 화산 30이라고 해서 전수력 탄두를 공개했었고요. 그다음에 ICBM 발사를 치면 올해 벌써 네 차례 쐈어요. 2월부터 화성 15, 화성 17, 그다음에 화성 18을 무려 두 차례. 이렇게 발사를 하는 배, 그리고 그다음에 더 큰 게 하나 있었죠. 5월 말에 정찰위성,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거 실패했고요. 이 전반적으로 어떠냐면요. 북한이 올 상반기에도 상당히 우리들의 역량이 강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막상 대한민국이라든가 미국에서 그닥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특히나 정찰위성 발사 실패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김정은 자체가 체면을 구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예를 들어서 NCG, 그러니까 핵협의그룹. 그다음에 거의 40년 만에 SSBN, 그러니까 전략 원자함이 배치가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이 거기 탑승을 해서 마치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 대한민국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줬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불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미의 공동된 노력을 마치 한국과 미국이 도발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이럴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소 좀 불합리해 보이긴 하지만요. 북한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의미를 좀 굉장히 과하지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들이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을 쌓는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더더군다나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소위 전승전 70주년이 됐고 그다음에 김정은 집권한 지 10년이 넘는 그런 해가 됐는데 12년 차도 정확히 치면. 그런데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겹쳐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 한 열흘 정도만 추격해서 보면은 세 차례 서로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이거는 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차분차분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일단 ICBM 발사. 그게 제일 먼저 있었죠. 이 ICBM 발사. 화성 18 발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 본토까지 우리가 고체 연료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미국 너희들 가만히 있어.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소위 이제 KN23 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550km를 날아가면서 부산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뭐냐. 무언가 하니. 부산에 입항한 전략 원장. 이 잠수함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소위 탄도 미사일. 아니 그러니까 이 순항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3월에 북한이 화산 30일이라고 하는 순항. 그러니까 전술 핵탄두를 공개했단 말이죠. 바로 그 핵탄두를 이 화살 계열의 순항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라고 당시에 이미 보여준 바가 있어요. 즉 무언가 하니 이렇게 화산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언제든 한국, 한반도 이내 전체, 그다음에 사걸림을 했을 때는 저게 일본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일본 지역까지 다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갖춘 이 능력들, 즉 미국, 한국, 그다음에 소위 한미의 3국에 대한 메시지를 다 나름 거기에 담아서 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새벽에 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사람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 새벽 2시에서부터 4시 정도까지의 이 시간. 혹은 긴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실 자고 있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에 못 자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담당하는 군이라든가 혹은 정부의 관계관들이 피로해지고 이렇게 판단 미스를 끌어내려는 일종의 그런 인지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결국 한국, 미국에 있는 관계자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속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결과적으로 부상에 입항했던 SSBN이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핵 추진 잠수함이죠. 아나폴리스함이 오늘 오전에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아나폴리스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글쎄요. 이 아나폴리스함, 제가 조금 좀 이거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마 아나폴리스함이 얘는 저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 원잠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공격 원잠일 겁니다. 지금 저희가 나오고 있는 정보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번 입항이 작전 임무 중에 군수 적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대함전 그리고 대잠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핵 추진 잠수함, SS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해군이 이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서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SSBN 같은 경우가 입항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폴리스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무언가가 입항을 한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북한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엄청 부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지금 정보를 확인하는데 아나폴리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공격 원잠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잠수함은 전부 원재역 추진 잠수함이고요. 그래서 이제 SSN입니다. 얘는 SSN인데 이 SSN이라는 잠수함, 공격 원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바로 뭐 이렇게 적 지역을 침투해 들어가서 탐지한다거나 혹은 안에도 여기도 지금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적의 지상 표적에 대해서 매우 정밀하게 타격을 가한다거나 뭐 이런 임무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런 SSN의 공격 원잠의 한국 방문은 정기적으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즉 SSBN과 SSN, 미국의 잠수함 전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미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주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의 지금 메시지들이 너무 도를 넘었어요. 보시면 당장 이 잠수함, 기항하는 걸 놓고 이제 북한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의 전개의 가시성 증대 즉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 자꾸 전략 자산을 전개하면서 북한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소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도를 넘은 그런 협박을 북한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하면서 전력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라. 북한 너희가 가진 능력은 우리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SSN, 핵 잠수함으로 불리고 SSBN과 달리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지만 제주에 입항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전승절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전승절 맞아서 또 어떤 걸 하게 될까? 이 부분도 또 위원님 보시면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올해 2월에 한 번 이미 열병식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북한도 제한이 될 거예요. 사실은 지난 2월 열병식에서 화성 18 ICBM을 먼저 보여줬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들을 했기 때문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뭔가 그간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전략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또 하반기 발사를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뭐 공개가 안 된 게 뭐가 있냐. 사실 북한이 여태까지 한 소위 5대 전략무기 과제 개발해야 될 거 여기 얘기하는 5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고요. 초대형 핵탄두. 그다음에 15,000km 사거리. 그러니까 미국까지 닿는 사거리를 쏠 수 있는 미사일 능력. 고체 연료 ICBM. 그다음에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이 5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극초음속 미사일 타임이 보여줬죠. 그렇죠? 2021년부터 나왔고요. 그다음에 초대형 핵탄두. 이게 솔직히 뭘 얘기하는 건지 되게 좀 애매한데 이게 아마도 전술핵 다음에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전략 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000km 사거리. 일단은 북한이 지난 화성-18 발사하면서 나름 달성했다고 보여준 거고 고체 연료도 화성-18가 같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것도 사실은 북극성 5형까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실제 북극성 3형 이후에는 4형, 5형은 시험 발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들이 지금 북한이 나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한다면 잠수함을 공개하는 것. 2019년에 한 번, 2019년 7월에 한 번 사진을, 부분적인 사진만 잠깐 공개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미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이미 진수가 돼도 그러니까 물 위에 띄워도 벌써 진작에 띄웠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까의 가능성. 그다음에 좀 위험한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올해 3월에 공개했던 화산 30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전술 핵탄도. 이것을 실제 기복해보는 7차 핵실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특히 이제 아마 핵실험 같은 경우는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시험장 내를 다시 물을 빼거나 정비하는 작업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시험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그런 어떤 전반적인 긴장을 높이는 그런 행동들이 이번 전승절에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를 낼까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특히 올해 열병식에서는 메시지가 없었고요. 그런데 대략 작년 열병식을 보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소위 말해서 핵무력정책법, 공격적인 핵교리, 대한민국에서 언제든 전수력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바로 이후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냐에 따라서 김정은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바로 준비가 안 되고 상황이 갭이 있을 경우에는 살짝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피할 수 있겠지만요. 분위기상은 김정은이 좀 센 발언을 하면서 소위 주도권을 잡고 잘 끌고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마 그럴 시기인 것 같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렇게 상황을 보면 사실 계속 지난주에 전해졌던 것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게 된다. 이 소식 계속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캠프 데이비드라는 굉장히 친밀한 장소를 미국이 선택한 것. 이거 자체는 소위 한미를, 소위 한일 간에 좋지 않았던 감정들을 좀 털어내고 양쪽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한미일 3국이 공조를 한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이 협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제일 불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불쾌할 것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뭔가 또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공격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한이 지금 잘하는 것이 무슨 현재 우리 정부를 놓고 무슨 친일판 일본과 이렇게 화해를 협력을 하면서 북한에 대응하고 있는 행동을 예를 들어서 친일로 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아마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마치 한미일 3국이 특히 한일 양국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지난주에 북핵 수석대표들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자금줄 좀 차단하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런 자금적인 게 어떻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 대표부 혹은 북한과 관련돼서 활동하는 이런 활동들 중에서 사실은 협상에 이런 게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가 싶겠지만요. 되려 협상을 안 될지 몰라도 저렇게 차단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특히나 북한이 최근에 보여준 그러니까 한 2020년대부터 보여줬던 소위 사이버 활동들 특히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킹도 있고요. 암호화폐도 있고 굉장히 지하 경제들을 소위 사이버 지하 경제들을 활용하면서 많은 돈들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우리 외교부와 미국의 국무부가 서로 같이 협력을 하면서 미국의 국무부 재무부 같이 협력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미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 1억 불 정도의 북한의 자금을 차단을 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차단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보완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밝힐 수는 없었겠지만요. 이렇게 한미 당국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소위 농사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아서 상당 부분 지금 중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끌고 가고 있는데 소위 이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금들이 한미 양국 혹은 일본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런 국제적인 노력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 있다는 거는요. 북한한테는 상당히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빌미를 삼아서 또 새로운 도발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군 병사가 월북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화가 오갔을 거라고 예상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서로 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쪽이 서로 필요한 것이 맞아야 될 겁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병사를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과연 무엇을 미국한테 받아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계산들이 나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접촉할 수 있는 루트는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식 루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거나 유엔에 북한 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한 어떤 비공식 접촉 혹은 유럽 쪽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서로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접촉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식적인 접촉은 그런 물밑 접촉에서 어느 정도 교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엔사의 차원에서 하는 접근들 이게 북한이 받기 시작하는 건 언제냐 하면 그런 물밑 접촉이 이미 다 끝나서 어느 정도 얘기를 진행해야 될 때 아마 그때 가능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유엔사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북한이 제일 원하는 형식은 어쨌거나 이런 전제주의적인 국가들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어쨌거나 제일 윗사람과 얘기하길 바라요. 결국 뭐냐면 미 대통령 특사 형식으로 뭔가 와서 접촉을 해가면서 뭔가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울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느 대통령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이런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국제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베테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 소식 전해지고 나서 이 미군이 어떤 병사였다 이런 내용도 쭉쭉쭉 전해지는 내용들이 좀 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일단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트램스킹 본인 자체 2021년 입대를 한 병사고 그래서 사실은 2021년 입대했으면 지금 군 생활한 지 거의 한 2년 정도가 된 것인데 지금부터 했어야 정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2병이 아니라 1병은 자동적으로 12개월에 진급을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모병제라고 하더라도 자동 진급이 되는데 2병이었다는 것은 결국 뭔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소위 주한미군의 계속 배속돼서 2, 3년 있는 인원이 아니라 순환 배치를 통해서 들어온 인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전투부대가 순환 배치가 돼요. 그래서 1개의 한 여단 정도의 병력이 순환 배치가 되는데 그렇게 들어온 인원으로 알고 있고 결국 그다음에 우리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차 파손하고 이런 식으로 인해서 한 거의 2개월 정도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미국 본토로 이송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정보를 미군이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바로 이 병사를 어떻게 뭔가 나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가 사전에 막는 겁니다. 나쁜 목적이라는 게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선전 도구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귀순을 했다. 이렇게 충분히 돌아왔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이렇게 소위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 병사는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너희한테 넘어가서 바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병사가 문제가 있는 병사건 아니건 간에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상당히 고문과 신문을 당했을 것이다. 일단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 북한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겠죠.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뭔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병사 한 명 그것도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다가 이렇게 체포됐거나 이게 아니라 자진해서 예를 들어서 탈용한 병사의 문제를 국가가 어떤 명분을 갖고 접근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뭔가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큰 조건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결국 북한은 이 카드를 일단 최대한 쥐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찾을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협상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 최대한 북한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까지 북한은 인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